아 그건 아니지? 니가 기장인건 아니지? 앱을 꺼내면서 반응을 봐야되나? 니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개념이 나온거 아닙니까? 손을 꺼내면서 내가 반응을 살펴라니까 반응을 봐야되나? 그렇지 그래 넌 뭐라고 드론거 올 때 탁 돌려줘야되나? 드론거 타볼 때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통볼 때 탁 돌려줘야되나? 그렇지 오우 잘봤어 야 안 뜨거우니까 나한테 다시 다시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아 아 아 음료 요